오늘은 아까 앞서 미스터 트롯에 우리 요원씨, 용호씨 그리고 나레씨 두 분께 박수 한번 bå 주시면서 함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our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세요.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지 마.. 여기 박수님의 박수! 박수, 박수!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나는 행복한 너희로 정말 미안한 나를 무리야 이만 한번만 용서해 상여러분 티로 정세!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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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다! 개념을 이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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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게 아닌 거야 자꾸를 마치 그 얘기는 안 좋을까 이러면 안되지 하면서 왜 내 맘속엔 없던 그녀 생각뿐일까 같이 몰이 가려 그녀의 자랑 왜 이리 보셨을 일까 냉정하게 커져라 그녀는 그 외에 난 그녀를 걸져라 그녀는 없을까 어쩌면 날 미치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어린 친구와 여자를 외면한지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데 바보나 외러워 나만 포기하면 되네 왜 난 고민할 거지도 없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너를 티만 했던 건 지금까지 너의 대안의 운정이 아직도 좀 모자라 위혈해줘 신규야 잠시 흔들렸던 우짱이 두 눈이 차가워 나의 친구 사이 쉽게 시험했던 거라 그 한테 생각해줘 우리 용어 용어 아 저 사이지미 박수 박수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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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숨이 찾아 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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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야해 숨이 찾아 가야해 나이란 사람은 언제 있나요 나이네 18세 이름 이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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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름 이름은 영호 나이네 정기상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박수 박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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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